개성공단의 갑작스런 가동 중단은 단절된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되는데요. 경기도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함께 당국에 개성공단 재개 추진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임진각에 평화부지사 임시진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측과 북측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하며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 불렸던 개성공단. 폐쇄된 지 어느덧 5년째입니다. 경기도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파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열려야지 비핵화든 경제평화든 한반도 평화든 저희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개성공단으로 보내주십시오. 앞서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군 당국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목적의 무기도 아닌 단순한 책상, 의자,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고 참담합니다. 경기도는 일단 임진각의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뒤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대로 도라전망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